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브이! 이브이! 형 다 아시네요? 다 알지! 이브이! 팬텀도 있다 똑같은거 어 팬텀! 잔만보도 있네 여기 피카츄다 피카츄 혼나 많은데? 아니 근데 형님 3군데가 있잖아요 3군데 여기서 해볼거에요? 잔만보! 잔만보 할거에요? 자 일단 봉준이형이 먼저 잔만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옆에 도라에몽 저건 뭐지? 왜 저게있지? 뭔가 수상한데? 야 멀리 있는거 멀리 있는거 근데 찜기가 좀 작아보인다? 잔만빠른데? 오 뭐야 이거 바로 되겠다 바로 되겠는데? 아니 그거 멀리 있는거 해야돼 오른쪽에 오른쪽에 바로 되겠어 이거 오케이 좋아 잘잡았어 안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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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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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다르다 여기 다르다 여기 탈락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아 이거 아니야 헛방이야 아 이거 할까? 이거? 아 이거 가까이 있는거 하면 안돼요 멀리 있는걸 해야돼 이거 놓을텐데? 놓아버릴걸? 아 오 이거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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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와서 그래 굴려 치기 치기 가라아 간다 간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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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아 이거 왜 안돼 머리 잡아야 돼 됐어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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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봐 이거 봐 걸려있어 봐 머리 잡아야 된다고요? 머리 눌러 눌러 눌러봐 눌러봐 머리 눌러봐 눌러봐 그렇지 됐다 머리를 누르면 안되나 머리를 누른다고? 머리를 누르면 안되네 여기서? 혹시 끄어? 대가리 눌러 됐다 드디어 됐다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한 마리 뽑아야겠다 한 마리 뽑아야겠다 한 마리 뽑아야겠어 딱 잡았어 끝났나요? 여기 왔어야겠어 그래 와우 참먹고 나이스 참먹고 나이스 참먹고 나이스 공중하게 똑같이 생겼대 다 뽑을게요 피카츄 가자 니가 해볼래? 피카츄 말고 다른거 없어? 포복이 똑같은거 고복이 이런거 해볼까? 그때 저기랑 비교해보게 오케이 가자 포복이는 힘든거 같은데 팬텀, 헬스톤 저 피카츄도 좀 높아져요 이것도 팬텀 팬텀, 팬텀 가자 팬텀가 오 팬텀 존나 높다 팬텀 높다 올리는 애를 잡아서 야 뽑았어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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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거에요 멀리 있는 거 잡아서 탑 쌓아놨네 탑을 여기서 쌓아놨는데 이걸 해볼까 이거 해볼까요 얘? 얘 볼까요 저거 바로 한다고? 오오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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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나이스 좋아 어 야야 여기 힘이 없다 여기 하지마 야 여기 하지마 여기 하면 안돼 여기 하면 안돼 여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어 어 어 어 여기 안돼 여기 안돼 여기 귀누다가 오일 발라놨어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그걸 안다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완전 힘이 없네 엔드로미드 맞지? 어 엔드로미드가 안 돼 펜텀 어렵대 혼나고 얘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저기 피카츄 뽑았다 그래 피카츄 뽑으라고 아니 말을 안 듣냐 저기 피카츄 뽑았잖아 아 아 신났어 와 새끼 만원 그냥 날려버려도 돼 어디에? 어 피카츄 가 내가 피카츄 갈게 자 아니 잠시만 내가 체크할게 오케이 피카츄 간다 손 샀어? 뽑아야 돼 손으로 손 줘봐 네 간다 아 이거를 여기 넣어 근데 피카츄가 약간 개 못생겼어 논신이었는데? 피카츄가 목이 없어 봉준 형처럼 안 들어갔는데? 아 뭐야 이거 안 들어? 안드로이드인데? 야 왜 왜 아이폰 걸 사와봐 아니야 아이폰 아니야 안드로이드잖아 이거 아니야 뒤로 해봐 안드로이드야 뭐야 안 돼 말해 뭐지? 봉투 버렸어? 봉투 버렸어? 안드로이드 이거네 C타입인데? 아 이거 안 된다 뭐지? 안드가 있어 이거 안드로이드 안 돼요? 아니 됐다니까 안드로이드야 아니 그러니까 나와봐 오케이 아니 다른 폰에 한번 되는지 안 되는데 봐봐 내 코코롤으로 아니 커서 안 돼 아니 이거 커서 안 되네 아니 반대로 해봐봐 뭐지? 안드로이드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맞잖아 맞죠? 안드로이드 싯 봐봐 안돼 안드로이드 맞다네 C타입 만 신형이라서 안 된대 노트 세븐만돼 아 이 세개 진짜 아 이 세개 진짜 존나 비빨어 진짜 내꺼에 꼽아봐 내꺼 세븐이거든? 와 이거 된다 저거 된다 대가리 눌러야 돼 된다 됐어 뭐야 와 내려놓고? 안된대요 조언해주시면 안된대요 아 뭐야 뭐야 됐다 와 뭐야 미치 모랄 와 모랄 뭔데 오늘 와 모랄 두개 뽑았어 여긴 좀 힘이 있네 고거웠어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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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된다 와 힘좋아 힘좋아 형 못생겼었는데 아 그래? 아 근데 피카츄 바로 뽑았어 이거 두개만 뽑았어 야 은우야 이걸로 사와 그럼 이걸로 사와 은우야 이거 사와? 아 이걸로 사와 아 이걸로 사와 잘못 샀어 C타입이 새로 나온 것만 됐네 피카츄랑 잠만보 야 일단은 와 두개 벌써 두개 뽑았다 야 뭐야 개질해버렸다 아니 다른 다른 게임 거기도 가볼래요? 다른 뽑기방? 다른 뽑기방? 오케이 여러분들 다른 데 갈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여기가 단가? 아냐아냐 뭐고? 와 으하 맨날 아프겠네 맨날 아프겠네 네 아 개질해버렸다 아 그래 확실히 여기가 낫네 여기 있었어야 됐어 그 사상에서 돈 너무 많이 썼어 그니까 그 돈이었으면 여기서 한 열기 뽑았겠다 그래 어 여기서 쓸어 담자고? 그럴까? 어 네네 여기서 쓸어 담자고 오케이 타자 밖에 있는 거는 하면 안 돼요? 밖에 있는 거 해도 되지 근데 밖에는 이쁜 게 없다 안 이뻐 안 이뻐 별로야? 응 아내가 이뻐 포켓몬이 이뻐 샀어? 또 샀어? 무슨 타입인데? 그거는 환불 안 돼 집 뜯어줘 아내가 환불이 안 돼? 당연히 환불 안 돼 지가 샀는데 그건 인정해 홀덱 개새끼야 가자 또 한 뭐으로 하자 이건 환불 안 되지 가자 가자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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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전한다 꼬부기 안됐었는데 여기서 도전합니다 여기서 도전합니다 꼬부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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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 뭐야! 한방에 끝났어요. 미쳤어요. 한방에 뽑았어. 꺼내봐. 야! 안돼! 우와! 한방에 뽑았어. 거북형님 좋은 질이네. 우와! 질려버린다. 한방에 뽑았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여기 잘 뽑혀. 오 나이스 봐. 맞나? 깊다. 뭐야? 야 이거 뭐야? 여기 존나 잘되네. 남은 거기가 개살기였다니까. 어. 여기 존나 잘되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와! 거쳤어. 머리를 눌러봐. 대가리 눌러. 대가리 눌러. 대가리 눌러. 그렇지? 대가리 눌러. 됐다.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야. 어트머리 좀 들어라. 꼴이 있는데. 꼴이 있는데 잡으면 건들겠다. 여기? 여기가 꼴이 있는데 밑으로. 여기? 좀만. 좀만. 좀만 위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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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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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에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집어버리기. 아. 아. 될 것 같은데 얘. 아. 좋았어. 왔다. 됐다. 아이고. 와. 얘가 대가리로 안정적이게. 대가리는 잡으면 밑도 수 내려가 있고. 아니. 아니. 오. 뒤집어질 것 같은데. 된다. 아. 좀 더. 좀 더. 빵댕이에 갈고리를 집어넣어야 돼. 몸통. 몸통. 여기? 아니. 위로. 위로 좀 더. 위로 좀 더. 오케이. 어. 뭐야. 옆으로 해서. 된다. 우와. 이제 쟤는 버려야돼. 버려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 얘 나와버려. 벽에 붙어있는 애들 하면 안돼. 벽에 붙어있는 애들 하면 안돼. 와. 그래도 한 마리 뽑았다. 버려 한 마리 또 뽑았다. 아. 야. 수려버리네. 이뻐. 형. 어. 인형이 이뻐. 꼬북 이쁘다. 얘. 곰벌이야. 와. 벌써 세 마리 뽑았어. 웅준이 형. 와. 나 근데 쟤 뽑았거든. 난 얘가 좋은데. 햄토리. 이거 뽑아주면 안돼. 햄토리. 아니야. 나는. 포켓몬. 포켓몬. 파이.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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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우기 장인답죠? 바로 세워버렸지 빨딱 세워버렸지 뭐야! 아아! 놔버렸다 이거 놔버렸다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헛박 날렸어 파이디가 좀 난이도가 높나보네 여기? 맞쎄네 여기 좋아 적방 좋아 뒤로 넘어갔으면 바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까비 아깝다 와 와 좀 이상해 야매로 걸린다 여기 탑 오지게 쌓였네 탑 오지게 쌓였는데 여기 오 잘 잡았다 진짜 잘 잡았다 아니야 대가리만 잡았어 뭐야 대가리만 잡았는데 가? 이게 간다고? 와 여기 오지게 쌓였어요 여기 여기 있는 애들 꺼내요 그냥 여기 온도 겁나 많아 여기 뭐야 가버린다 가버린다 와 와 이거 바로 발라남 누워버리네 탑 오지게 높은데 킹킹 오우 대가리 눌를되네 대가리osing 뒤에 abra단함에 다시 뒤로 승uct 쏙때라! 이거 뭐야? 전속! 안으로! 아! 끝났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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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거야! 내꺼야 이거 만원 넣었어요? 아! 아! 이걸 못 뽑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가리 눌러버려 그냥! 대가리 그냥 거기 쏴버려 그냥! 뭐야? 이상하게 되는데? 잡았다! 머리 잡았다! 됐어! 와! 뭐야 이거 왜 안돼? 그냥 멀리 있는걸 잡아와서 밀어버리자 저거 꼬리쪽을 들어버리자! 그래! 이쪽에 있는걸 들어가지고 가면서 제일 밀어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입구에 떨구니까! 얘는 안될거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 하면 안돼요? 어디 어디 어디? 꼬리 바짝 쓴 애! 얘 바로 앞에 있네! 얘를 갖다가 밀어버리자! 얘를 갖다가 밀어버리자! 이거 양측 전략으로 가버리자! 1타 2피! 1타 2피 간다! 밀어! 밀어! 얘 그냥 대가리 눌려버리면 될거 같은데? 몸통중에 그냥 들어버리면 안되나 저거? 몸통중에 그냥 들어버리면 안되나 저거? 아 또 세우기장이 나왔어요! 빠딱 세워버렸죠? 꼬리 들을까 여기? 다리를 들라는데 사람들이? 다리를 들어보아요! 다리를 들어보아요! 근데 탑은 건드는거 아니라고 했나 아닌가? 상관없나? 아! 아! 시간이 다 돼! 시간이 다 돼! 바로 어떻게 하지? 와 이건 그냥 바로 먹는 각인데? 됐어! 됐다! 우와! 이거는 진짜 눌리면 돼 그냥! 머리? 머리 눌리면 돼! 진짜! 눌러 눌러! 한다! 팔쪽에! 여기? 아니 형들! 나 아까 읽은 글에는 탑 건들지 말고 그냥 멀리 있는 것만 계속 갖고 오면서 땡겨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아아아! 이거 될거 같은데! 아아 이거 진짜 될거 같은데! 아아 이거 진짜 될거 같은데! 그렇게 써있던데? 안걸린다 얘 아아 다 됐어! 나 진짜 될거 같은데! 아아 이거 밀면 된다! 밀면 된다! 밀면 돼! 밀면 된다! 밀면 된다! 밀면 된다! 밀면 된다! 밀면 된다! 밀면 된다! 어 됐다 뭐야 뭔가 됐다 아아아 아아 어떡해 와우 야 은호야 가라 은호야 미켄이 어디다 에헤헤헤헤헤 은노야 됐어 은호야 됐어 아아 닭혁이 죽어오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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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돌려 잘 봐 야 나 팀을 읽었어 오케이 뭐야 이게 티비야? 와 진짜 군나미필이네 진짜 가면서 치는거 아니야? 아 멍멍 가져와야지 돌려 돌려 세게 돌려 그냥 돌려 계속 아 뭐 이렇게 안되지 야 이거를 안돼 잡아버려 그냥 잡아버려 됐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시간 다 됐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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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시간이 너무 짧네 이거 여기 걸렁걸렁 와 시간이 꽤 짧아 이거 봐 와아 와아 조저버렸다 진짜로 와 다 뽑아낸다 진짜 하하하하하 와아 고압 가져왔는데 아깝다 야 은노야 다시 설계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천천히 천천히 잡았어 야 야 두마리 뭐야 두마리 뭐야 쓰기 욕심 웃어 아 다 잡았는데 나만 믿어 자 자좀 해봐 자좀 해봐 존나좋다 완전적이다 파이리가 개빡시다 진짜로 그래 가까운거 노려 됐어 뭐야 뭐야 이거 되겠는데 가까운거 되겠는데 깡고하는게 좋은건가 기계마다 다른가보다 해봐 해봐 대가리 무거워서 안돼 대가리쪽은 무거워서 안돼 야 간다 아아 아아 하트볼이네 와 안돼 아아 끝났어 끝났어 아아 이거 안돼 안돼 와 근데 저거 진짜 크다 고기를 아아 됐어 됐어 와 와 와 파이리 개그맨인데 다 뽑았는데 아아 다 뽑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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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나 네? 인터넷 인터설토 współ 우리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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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돼요 하자 돼요 하자 돼요 아 진짜 하자 네? 저희 찍어 이상희씨 갈거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들어갔었던 이상희씨 어려워요 이거 이거 왜냐면 양팔을 잡아야 돼서 존나 어려워요 맛있어 뭐야 한방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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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존나 잘하네 개 잘하네 아 잘못했다 멀리 있는 애를 한방에 저기로 옮겼어 그래도 야 근데 저기 그 와중에 원피스 포스터 존나 이쁘네요 가지고 싶네요 와 원피스 포스터 어? 저기 왔네 저기 어? 어? 개성이 들리는데? 저기 엄청 큰거 뽑았나봐 와 개큰거 뽑았어 우리도 큰거 도전하자 존나 커 어 개큰거 뽑아자 집중해야돼 집중해야돼 왔어 됐다 와아 또 썼다 또 입구 앞에 썼다 또 입구 앞에 오 좋아 오 좋아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오케이 와아 180도 돌려버렸어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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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와아 와 뭐야 뭐야 됐다 야야야 왔어 왔어 됐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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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쪽에서 저쪽에서 됐다 이츠모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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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와 뭐야 오늘 오케이 나이스 180도 돌려버리기 줄여버렸네 와 와 시려 180도 돌려버리기 지려버렸네 와 와 와 이제 힙 없다 이제 다 썼다 오오 오오 아 아 어 어 어 아 오케이 가이사 오오오오 이상혜씨 뽑았어요? 어떻게든 말이네 오케이 와 와 이상혜씨 넌 내꺼다 한번 해주시죠 이상혜씨 넌 내꺼야 하하하하하하 와 우리 전부 포켓몬만 뽑았어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피카츄 한마디 못쓰면 안쓴까요? 아 안돼요 하하하하 피카츄 너무 가고싶어 아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하 안돼요 피카츄가 가지고싶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혹시 아프리카TV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지금 방송중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그 그 격투기 혹시 아세요? 격투기 네 괜찮지? 네 그 선수예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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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지 말고 나 끊지 말고 아닙니다 나 끊지 말고가 안돼 아니에요 피카츄가 피카츄하고 난린데 예? 피카츄하고 난린데? 아 안돼요 하하하하 이게 재밌게 아니라서 하하하하 주이 나오세요 주이 하하하하 안녕 안녕 아우 나는 진짜 나도 웬만하면 이제 어떻게 뭐 번호 주시면 바꿔줄게요 이런 멘트라도 쳤을텐데 그냥 싸먹고 있을게요 하하하하 공준이 형 어디갔냐 근데? 공준이 형 없어졌는데? 야 이거 큰거 한번 노려봅시다 큰거 저거 뒤에꺼 아냐 포켓몬서 더 잡아야돼 도라에몽 아이씨 포켓몬 또 뭐있는데 없어 이제 아니 팬텀 밖에 없어 팬텀 밖에 아 나 파일이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이브이 이브 있다 이브이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안하고 방송 꺼진 상태에서 아까 은호 저렇게 했잖아요 진짜 죽빵 바로 날라갔어 아하하하하하 아우 나 미안 하하하하 아니 저 큰거는 안해요? 그러면? 형님들 큰거 갈까요? 저..저..저 아저씨 저기서 하고있어 하하하하 우리 거 스틸하고있어 하하하하 이브이 잡으러 가자고? 이브이 여깄어 바라봐 아니 에비추도 인기 많았어 이거 인기 많은데 에비추 한번 해볼까? 아 이브이 가자 이브이 가자 이브이 가자 실례지만 지금 얼마 쓰신거죠? 파일이 얼마 쓰신거죠? 9천원 9천원? 뭐 뽑았잖아 예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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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마흔짜리 아니야? 하하하하 나이스 실례지만 아프리카에요 팝콘이에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누군데요? 아 BJ이 누군데요? 왁구대장 봉준 하하하하하하 봉준 봉준 동중씨 스타라이딩을 잘하였는데 왜 파일이는 못 뽑아요 스타라이딩은 잘해줘야 돼 스타라이딩을 잘해줘야 돼 파일이 뽑은거 더 뽑은거예요? 아 뽑은거예요 뽑은거예요 위증해야 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아 이거 돼 이거 돼 방금 떨군거 돼 왜왜왜 이게 돼 있고 왔다 자세 좋다 자세가 너무 어려운데 그니까 이브이가 잡을만한 곳이 어때 봉준씨는 스타를 해야되는데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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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왔다 다왔다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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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아 이게 마라 놀이에 180 돌려버리기 아 나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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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려 얘 나버려 나버려 рев 이브이가 꼬리때문에 잘 안잡힌다 엄청 무겁다 이브이 아 무거워 벽에 다 달라붙어 버렸어 아쉽다 아쉽다 다른 뽑기방 가볼까 도전! 너 도전? 도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번에는 재단을 하실게요 아이씨 뭐네 아이씨 뭐네 아이씨 잘했어 잘했어 아이씨 밀기 밀기야 아이씨 첫방이 좋다 첫방이 좋아 어 처음에 잘 잡히네 어 처음에 잘 잡히네 이거다 이거다 잘 잡았다 됐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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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한 마리들 한 마리들 한 마리들 한 마리들 직장하게 아 기쪽 아 기쪽이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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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와 근데 옆에 파일이 존나 뻑고 싶게 생겼는데 도전 도전 에? 도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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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이스 멀리 왔어 끝났어 잘 끝났어 어? 이거 이렇게 안팝스? 아니아니 안팝스 앞으로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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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안될거 같은데 아아 designs 이게 괜찮아 바로혀 바로해 바로여 멍멍 손마트 와돼되다 이뤄 marinade 타이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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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뒬렸다 컸어 아! 위로 위로 고치고 고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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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두 마리 걸렸어 아우... 이게 너무 걸려있대 지금 안 돼 안 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돼 사이부터 한번 됐다 이거다 이거다 아아 밑으로 너무 잘해 어 됐어 자 간다 됐다 됐다 와아 제비야 제비야 공중 피신해 야 제비야 너꺼야 어? 제비야 아하하하 노화주겠어 기분이야 기분이야 아하하하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는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들어가 아하하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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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쪽으로 해서 들어 들어 올려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엎어 아 안들어진다 이브이 넌 내꺼다 해 이브이 넌 내꺼야 야 도포형도 도포형이 인형 다 들여 와아아아아 시원인게 좋만네 하하하하 야 사이름만 이제 파는데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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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둥이도 귀여운데 와 인형 존나 많네 왜왜왜 소개를 해 자기소개 자기소개 메인게 아니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아하하 아니 메인게 아하 아 어리네 아 젊은이구나 삼십사 아니 형님 어우 삼십사 오케오케 아 이거 지금 싸움 잘하래요? 하하하하 아니 소방관 하하하하 형도 잡혀갔어요 형도 잡혀 들어갔어요 왜 뽑았는데 아이디가 없어요? 뽑았는데 아이디 아니 아이디 빨리 받아봐요 아이 뭐 왜왜 인형이 왜 두루두루 하는거지 두루두루 하는데 잠깐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죠 원래 방송하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할게 뭐 있어요 다같은 돈이 뽑았으니까 아 이브이 넌 내꺼야 그러면 끝나는거에요 아 그럼 한번 같이 하죠 심플하게 아 아저씨 술 냄새 너무 많이 나요 하하하하 아 저도 알코올 조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취할거 같다 네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부산 방금은 진짜 좋아해 음 부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이 친구 강남에서 왔고 전 서울사람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로 안 보고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적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적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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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 우린 저 희귀할게요 가즈가즈 여러분들 펀치기가 1회에 500원인데 저 아저씨 10만원 주고 한 대 때리고 싶네요 진짜 열받아버리네 이거 할꺼야 이거? 바로 앞에 있는거 다 놔버릴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안될까? 이거 안될거같아 놔버려서 꼬리가 위로 가는게 안전빵이야 뭐야 존나 잘잡은거 같은데 개잘잡았다 오케이 됐어 우와 뭐랄 뭐야 뭐랄 지려버리네 와 개잘해 아저씨 킹킹이란 말은 제가 가져야되요 나와주세요 또 된다 또 뽑는다 또 뽑았어 우와 이거 쳐 이거 진짜 쳐야돼 돌아가서 쳐 이 형 재능충이야 그렇지 됐어 우와 이거 된다 한번 더 쳐 한번 더 쳐 우와 우와 1층 뭐랄 뭔데 우와 와 존나 잘하는데 와 개잘해 진짜 좀 떨어지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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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정면에 있는 파일을 노렸죠 꼬리를 말아버렸어요 신기술입니다 꼬리를 말아버렸어요 자 탑 위에다가 올리는 김봉준 선수 자 갈고리로 치면서 살짝 위치 포지션 옮기면서 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서 살짝 이제 외곽에 엉덩이 쪽 잡으면 될 것 같아 뒤로 넘겨버리자 자 약간 살짝 이제 파이리끼리 교밀을 하고 있는데 아 어렵네 이거 아 이거 조금 자세가 어려운데 자 세웠죠 와 기술이 있어 위에서부터 거꾸로 아 이거 이거를 와 킹복주 이치부랄 아저씨 아저씨 3마리라고 2개야 2개야 3마리 3마리 이걸 해내네 이걸 해내네 이치부랄 벌써 3마리째 파일이 3마리째 뽑고 있습니다 자 4마리째 설계 들어갔구요 이치부랄 오케이 3마리째 아니 한 마리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자 여기 옆에 아직 무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치부랄의 파일이 파일이에 쌓인 원혼 지금 서면에서 다 풀고 있습니다 자 끝났네요 오케이 파일이 3마리 오케이 오 좋아 야 무릎끄럽비네 바로 3마리째 파일이 3마리 와 많이 3마리야 잘 뽑았어 잘 뽑았어 난 한 마리 좀 난 한 마리 좀 난 한 마리 좀 난 한 마리 좀 여기서 여러분들 잘생긴 거 필요 없습니다 인형 잘 뽑는 놈이 야 우리 우리 항우아 진짜 우산 비지 3마리 3마리 아 근데 구경하시는 분들 이쁜분들 많은데 어 큰 거 한번 해봐요 큰 거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왕건이 이거 존나 큰 거 와 3마리 레전드다 그러니까 와 파일이 이거 복수 제대로 했다 사상에서 쌓인 거 복수 제대로 했어요 이런 거 큰 건 안 돼 나 얘 귀여운데 얘 비다코마 오지 마세요 이제 안 돼 확실히 말해줘야 될 게 저희 꼬치는 못 드려요 큰 거 해볼 거예요? 큰 거 해볼까요 형님들? 야 어? 다른 데 가자 나 확인 도망가자 도망가 야 빨리 가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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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술 취하셔가지고 웃고 따라오시네 야 파일이 3마리 레전드 아 진짜로 진짜 파일이 3마리 레전드 와 여기 봐 인형 보따리 형이 누가 인형 인형을 근데 저렇게 다 왜 달리고 가니까 포켓몬 다 모았네 이상일씨 파일이 피카츄 형들도 여자친구 한 마리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난 하나 뽑았는데 저 파일이 3마리 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나도 뽑히려고 나 뽑은 거 내 여자친구 줘야겠다 이 여자친구 누군데? 아까 혹시 그 뽑고 나서 바로 세레머니 하듯이 언급한 그분이야? 어? 와 꼬부기 형 다 뽑아버렸는데 개멋인데 꼬부기 형이 옆에 다 있어 아 꼬부기 안 뽑았어? 꼬부기 아 맞네 꼬부기가 없네 아 근데 저기 너무 술 취했어요 꼬부기 뽑아야 되는데 짱구 인형 뽑기샵 저기 갈까요? 사장님 그것 좀 내겠는데 야 저한테 뭐야? 다 쓸어버리러 간다 아 진짜 여기가 최고네 짱구 인형 뽑기샵 아 모자에 있다고? 아 맞다 맞다 아 너무 예뻐 모자에 있어 모자에 있어 거기 들어가 있어 아 맞다 맞다 어 에비춘 아니고 이거 너무 귀엽다 싹 다 뽑으러 왔습니다 아 맞다 근데 우리가 뽑은 것 밖에 없는데? 아 맞다 센스 해버리네 소로운 포켓몬 없는데? 아 잠만 보도 있고 피츄 이것만 없는데 피츄 이거랑 무민이랑 아 얘 안 뽑았잖아 어 얘 피츄 팬텀 팬텀이랑 피츄 팬텀이랑 피츄 싹 다 뽑아버릴게요 팬텀이 개인들돼요 팬텀이 뚱뚱해서 빡세 여기 피츄가 물량이 많은데 거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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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거 들고 있어갖고 이복이 다 끌려대 예 거품 형님이 저거 들고 있어가지고 자 가봅시다 이 친구 무랄 구경꾼들 지금 뭐였죠? 자 팬텀 한방에 뽑았다 이거 한방에 와 워니치 시켜버리죠? 뒤에 구경꾼들이 많이 생겨서 부담이 크죠? 이 친구 무랄 무랄 선수 다음 지금 어웨이 경기장에 와서 팬텀을 공략하고 있는 무랄 선수 같은 팬텀을 위치 변경시켜버렸습니다 멀리서 멀리 있느냐 땡겨와 버리자 아니면 엎드려있는 팬텀 거기 있으면은 관련이 없잖아 저기랑 뒷쪽에 있는 멀리 있는 팬텀 이런 꿀벌을 가졌어야지 오오 저것은 뭔데? 자 저 꿀벌이나 이 꿀벌 가지고 이거 벌이야? 돼지 아니야? 꿀벌 데리고 와야돼? 꿀벌을 이용해서 오케이 어? 얘는 가벼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 되게 그거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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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야 이거 벌 앞에 탑을 쌓는 무랄 선수 크리스티아는 무랄 돼지가 존나 잘 뽑히게 생겼네 가볍게 가볍네 얘가 대가리 올려서 오케이 얘도 포켓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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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각으로 갈 것 같아 개꿀이네 오케이 됐어 설계 자아 목적이 들어와서 익혀서 걸려서 어 나왔다 쟤 이제 좀 작업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되네 너무 멀다 팬텀 밖에 없어 미끼가 없어 어 걸맞은 애가 없다 걸맞은 애가 옆에 있는데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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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올 애들이 없어 그냥 쟤 노립시다 걸려있는데 이거? 이거? 데리고 올 애가 없잖아 야 내가 머리를 이런데서 쓴거야 머리 애께놨다가 설마 야 못 먹지 오늘 아하하하하하 야.. smells особ gang 그 propagate 으하하하 A, A, B, IT, 39 O, P, D, P, D 벌置 trek 팬텀다인거 팬스 뽑아버렸어 바로 앞에 있는 팬텀 대신 뽑아들 입니πε 해야 되겠는데 깊숙이 들어서 오 야 이거 좋은데 한바퀴돌려서 아우 까비아 깎고 돼지 뽑자 돼지 저 뒤에 돼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돼 이제 뽑을래가 없다 오 그것도 잘하면 우기가 넣어질 것 같은데 안돼 이게 벽일 수 없고 얘는 안돼 안 쑤셔 넣어줘 끌글만한게 없네 야 포켓몰 이제 싹쓸이했네 그러면 진짜 돈 쓰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네 끝났다 아 있네 얘밖에 없다 볼만한 팬텀 아 얘도 포켓몬이래 돼지도 포켓몬이야 아 진짜로? 응 돼지도 포켓몬이야 근데 오리지널 옛날 포켓몬 아니야 159마리는 안들어가지 아 형 오박사세요? 거박사 꿈 많이 썼다 포켓몬 꿈 집을게 없어 저기 앞에 있는 팬텀이나 돼지 밖에 없어 아 팬텀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끝났나? 아 팬텀 아까처럼 한바퀴 굴리는 신공수 들어가면 대박인데 우와 아 풀렸는데 아 안나깝다 팬텀 너도 내꺼야 한번 해주시죠 뭐야 못 꺼내 왜 왜 못 꺼내 왜 못 꺼내 아 됐다 오케이 야 또 뭐 뽑을까 오케이 팬텀까지 와 이건 바테리언니 와 일단 와 일단 싹쓸이 됐어요 자 팬텀 여러분들 팬텀은 예 고스트가 지난 이거 포켓몬입니다 아 오케이 고박사인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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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는 진화하면 리자드 리자몽되고 오오 이상의 씨 이상의 폴 이상의 꼬 이야 고박사 맞네 이브이 그 다음에 뭐지 주삐 썬더 어 주삐 썬더 시청자분들 피츄 뽑으래 피츄? 어 어 주드도 맞지? 어 맞아요 주드 주든가 주드도요 얼음 얼음 물이 주드고 물이 뭐지 피츄 파이어 파이어 피츄가 얘가 은근히 빡치던데 귀때기가 커가지고 아 주드는 아니네 맞네 주드는 물개 물개 와 원위치 됐구요 피츄가 얘가 밸런스가 안좋아요 귀쪽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크기는 전체적으로 작은데 귀가 너무 커가지고 밸런스가 좀 안좋습니다 아 여기 애들이 데려와야 되나? 여기가 좀 쌓여있긴 쌓여있는데 쟤가 좋은거 같은데? 방금 지나치네 저기 정면보고 누워있는 아냐아냐 아우 저 세시병일 명이네 이거? 어 예예 오른쪽에 이거? 어 예예 얘 괜찮지 않아요? 여기가 안정적해보이는데 아 안걸리네 아 피츄 또 깨렸다 뽑을만한 애가 없어 여기 위치가 다 꽉꽉 껴있어요 다 꽉꽉 껴있어요 오 쑤셔 넣었어 쑤셔 넣었어 오케이 대가리 잡고 우와아 잡고 똑같은 위치로 들어간다 와 아 완벽해 와 여기서 봐봐 아 쐈스 쐈스 저거 저거 먹으면 되겠다 오리지널 아니면 전투로 나왔네 와 존나 멀다 와 머리 걸렸는데 와 벽 칠 때 쿵쿵 할 때 저 때 다 떨어지겠다 자 여기는 피츠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귀에 걸려 어 귀가 안되네 계속 어 근데 잡았어 아 귀가 안된다 귀가 얘가 어렵네 피추가 대가리가 커서 그래요 이게 야야야야야 이거 될 수 없겠다 다시 한번 더 이 피추를 노리고 있고 이번에 귀가 안 걸렸어요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버리는 바람에 꽉 잡을 수가 없어 노릴만한 피추가 안보이죠 바로 아까 노리던 제일 첫번째 노리던 피추를 잡아서 대가리 잡았는데 하면서 떨어지면서 원위치 와 나 피추 어려워요 피추 어려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노려보는 무랄 등짝 대가리 잡았고 자 옮기면서 아 일단 포지션은 바뀌었는데 자 마지막 한판 라스트 한판이거든요 자 일단 아 대가리는 잡아서 귀껍 겪고 아 이거 아 한바퀴 돌았으면 와 어 한판 아닌데 마지막 이거 인형 인터넷에서도 14,500원을 팔아 아 진짜로? 응 여러분들 이거 한 마리에 14,500원이야 우리 뽑은거 그러네 존나 비싸네 보자 25cm 형들 14,500원이네 와 이거 뽑은거 하나에 14,500원형들 이야 일단 존나 잘 뽑았다 근데 재비싼거네 저거 이야 일단 포켓몬 펜톰까지 뽑아버리면서 일단 피추는 못 뽑았는데 좋아요 뽑히겠다 우와 일단 봅시다 뭐 뭐 인형장수야 오 저는 오 저는 뭐고 이야 질려버렸어 25cm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그냥 될 것만 하고만 딱 보면 아니 아니 큰거 하고 심화해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거? 오케이 오케이 딱 내꺼 보면 아는데 오 저는 포켓몬 포켓몬 팔아요 포켓몬 근데 포켓몬이 틀리네 저 형이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로켓몬 같다 로켓몬 두목 로켓몬 두목 아니야? 다 뺏은것 같애 아니 근데 아까전에 이거 메고 저기 가니까 다 쳐다보던거 알지 어 맞아 존나 멋있다 근데 팬텀도까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팬텀도 뽑아버려갖고 와 이게 노하우가 있네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렇게 하는거구나 사람들이 다 이제 구경했어요 개 포스로 들어가자 네 자 뭐 뭐지 오늘 들어갔어 또 어디있어 어 야 피카츄 정답한거 있어 어 그러네 어 저거 뽑으러 가자 반대편에도 있나봐 와 이뻐 띠네 와 고라인몽 복사 왕곤이 한번 뽑아보자 어 찐깔한것도 있네 여기도 매달려있네요 여기도 매달려있네요 이건 좀 방식이 다른건가봐 어 형이 여깄네 이거 아니야 이거? 얘 아니야 얘? 얘 같은데? 아니야 얘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신청 안돼서 그니까 존나 많다 안 돼 그냥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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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큰 거 다 매달려 있네 어디? 여기 여기 벽에 다 매달려 있잖아 근데 왜 저기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어떻게 꺼내? 돈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나오면 떨어져야 하는데 얘 왜 바닥이 없고 저 격에 있어? 그러니까 다 뽑으셨네 징그럽다고? 잘하셨네 피카츄 딜러 세 마리? 세 마리 시선 딜러야겠다고? 시선 어딨어? 시선 어딨어? 가게 직원분한테 이거 꺼내달라고 해야 돼 아깐 전 어떤 여자 분이시던데 직원분 이거 구경해 볼게요 왕건인 와 근데 짚개 졸라 크다 와... 이거 들리냐 근데 이게 abdomen 빨리 이거 이거... 깨수면 나오려나? 시간 끊임없이 왕초파다 저거... 저거 좀 하려고 하네 피카츄 왕피카츄요 피카츄 싹쓰러 가시네 아... 내리는거 안돼요? 아... 마가면 안돼요 아니면 한개 더 있던데 거기가 올래요? 어디? 짱구 말고 한개 더 있어 지나오면서 아까면 해? 어 아니 큰거가 좋은데 거기 큰거 없을려나? 아 초파 왕초파? 오 이거 뽑으셨어 피카츄 싹쓰러 가시네 어 어 어 여기 인증샷도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어 뽑으면? 여기 봐봐 와 초파 갑니다 초파 뽑으시면 막 인증샷이 뭐야 우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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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 무랄에 간다 무랄무랄무랄무랄무랄무랄무랄 이거 한 벙에 얼만데요 이거 이거 대가리 잡는거 아닌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돼 이거 머리 안돼 나머려 아 망했다 머리때면 안돼 이거 머리때면 안돼 몽땡이랑 같이 잡아야돼 이거 싸그리 잡아야돼 아 되나? 아 너무 무겁다 이거 뭐가 머리가 너무 커 오 오 오 오 뭔가 느낌이 좋다 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커 맞아 아 이것도 1000원이야 그런거 같은데요 네 chronic pain 좋았어! 헤드스피입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헤드스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형뽑기하면 사람들이 다 가까이와서 많이 벌어집니다. 머리 잡았는데 아 놓아버리는데? 소리가 너무 중독있지 않냐? 뾰롱뾰롱 꾸며나올것 같다 이거. 아 안돼 이거 너무 무거워. 대가리가 너무 크고 이게 차라리 나올것 같다. 너무 이거 봉준이형과 생기지 않았어요? 봉준이형과 생긴거? 안정감있다 안정감있다 이번엔 괜찮다.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끝났어. 아 대가리 너무 커. 소파 너무 빡세. 끝난거 아니야? 야 이거 안돼. 여러분들 전 이거 뽑고싶은데 떡클렌즈 낀 봉준이형. 이거 한번 해볼까? 뱀눈아닌 봉준이형. 아 전납 뽑고싶은데 이거. 아 이거 가족사장이 안돼 이거. 비만이 한번 해볼까? 전납 끝나버리는데. 내가 찍어줄까요? 지방이 마지막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방이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어야지. 서클봉준. 이거 왜 소리 안나냐? 어 그러네. 잠만 이거 어떻게 찍어줘야돼. 한방에 가자. 와 얘도 존나 무겁다. 얘도 겁나 무거워. 한방에 안돼. 한방에 절대 안돼. 얘도 왜 비록비록 소리 안나냐. 아 시끄빡이하네. 아 얘 소리가 안나. 딱 상다. 그렇지 무게적인 잡아. 나이스. 벼들랑 꼈어. 아아아아. 큰건 없. 이게. 벽에 세우래 사람들이. 벽에? 왜? 벽에 일단 세우라는데 모르겠어. 어디 세워? 굴리래. 굴리라고? 이렇게? 저쪽으로 세우라고? 어. 이. 모르겠다. 벽이 어떻게 세우냐. 아 근데 북음 없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와 안들려 이거. 와. 이거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공이 있어서 못 세우는데. 5초 부분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돌려 360. 돌려야 돼. 그렇지. 아우. 아 진짜 무겁다. 이거 안돼. 아 너무 무거워. 쉽게 파워가 없어. 야. 존나 잘 잡았는데 이거. 아 안돼. 아 진짜 공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 아 공이 일부로 있는건가. 와. 꽉 잡아라 꽉. 아 진짜 안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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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찍어놨지. 찍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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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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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서. 아. 오와는.. 아. 나무리만 와... 너무 힘들어 너무 무겁다 다이라잇 와... 이제 여기 닿나봐 여기 가자 이야... 그럼 연날 찰떡해 갑시다 아 그래요? 진짜 저렇게 정리하실 때 제가 저분 진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참았습니다 플랫폼이 아프리카여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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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화상에서 할 때 보다 수고 그거다 좋네 하하하하 서면 오길 잘했어 어... 진짜... 술먹방 집에서 하나 아 밭에서 할까 형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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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파일이 3개가 오졌다 진짜 파일이 트리플에다가 콧가루 다 뽑았어 아뇨아뇨아뇨 저도 핸드폰 있어요 어 펀치내기 밥값내기? 네 buns 북 sun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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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